민서에게 다영, 고, 고! 전방 압박 들어가는 다영. 유빈이 처리합니다. 형태! 더 크게 넓게. 발라드림의 킥인. 민서! 오케이, 민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자, 민서. 민서! 자, 민서. 네, 쩍! 다영! 강한 압박으로 민서를 밀어붙였습니다만 탑걸의 공이 됐습니다. 킥인 준비하는 체리나. 유빈에게. 하이! 하이! 오, 패스 좋아요. 오, 패스 좋아요. 오, 끊어내는 민서. 김보경. 자, 주고받지요. 유빈. 자, 유빈 선수도 좋지요. 유빈. 서문탁! 서문탁! 석이에게. 강서 쪽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나. 아, 김보경. 김보경 달려갑니다. 김보경 좀 더 치고 나갑니다만. 정서가 백포트를 빨리 해주네요. 김보경, 주은이치에서의 킥인입니다. 자기 맨 잘 잡아! 올렸습니다! 오! 올렸습니다! 오! 김보경. 강하게 때려봤어요, 그냥. 야, 괜찮아! 체리나의 킥인. 김보경 쪽. 자, 서문탁이 돌아서지 못하게 맞고 있습니다. 자, 넘겼어요! 아! 끊어내는 민서! 야, 물러, 물러! 민서, 민서! 끊어내는 민서! 자, 앞쪽으로 연결! 석이! 석이! 아, 민서에게! 아니, 아니, 아니! 아, 너무 아깝네요. 유빈아! 유빈! 측면! 고! 오케이! 어, 민서! 어, 민서! 어, 민서! 오늘 김보경 선수에게 가는 공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데요. 에이스 킬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빈이 준비하는 킥인. 해! 자, 유빈, 체리나에게. 경서가 나갈 준비. 기다리고 있다가. 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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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압박해 들어가는 경서. 경서 전방 압박. 벗어났습니다. 해! 달랐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킥인. 민서, 민서 좀. 자, 이제 받아. 기다려, 이리다. 공이 들어! 양쪽 어딘지, 어딘지. 기다려! 자, 다영 선수가 전방 압박을 조금씩 들어가죠. 어, 민서 탈압박하는 거 보세요. 서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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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서에게. 경서에게. 아, 경서에게. 전달됐습니다. 아, 아윤희. 역시 악정적이에요. 오케이. 발라드름의 에이스 경서 선수가 무득점으로 5경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혀를 뚫어야 됩니다. 오, 석이가 당황합니다. 하지만 유빈 처리했습니다. 새우 흘려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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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떡해. 아, 나와, 나와. 자, 발라드름의 볼입니다. 압박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탁, 여기. 펫. 서문탁 킥인 준비합니다 민서 가영 선수는 줄기차게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끊어냈어요 끊어냈어요. 김보기 형이 가로챘습니다. 니나 니나 좋아. 끝까지 끝까지. 언니 앞으로 나가. 언니! 유빈. 유빈 패스 좋아요. 아유미에게. 그렇죠 기다렸다 압박하죠. 김보기 형 내려오기 위해서 잡아줍니다. 서기 김보기 형 내려오기 위해서 잡아줍니다. 서기. 서기 민서. 자 경서.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서기. 서기 봐요. 또 한 번 턴. 민서. 경서. 민서 쪽. 아 민서. 터치가 좀 아쉬웠죠. 터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발라드림의 패스플레이. 이 삼서트리오 무섭습니다 지금. 기다려. 천천히. 네. 는 아유스한테 이번지는 몇 조회의. 보겸. 자 김보기 형이 이게 전달이 됐습니다. 김보기 형. 다음 게 다윽! 아이고다윽. 아이고다윽. 아이고 아이고다윽.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iamo. 아 아 너무 완벽하게. 탁 두 터치만에 다윽까지 갔거든요. 아 너무 아깝네요. 아 하지만 탑걸의 공격 작업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케이 слово. 좋아. 저는 탑. 경석! 경석! 끊어내는 김보경! 쇼도 김보경! 공격수들이 저런 거를 위협적인 한 방을 해줘야 팀의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발라드림의 골킥입니다. 길게. 사기가 경석 쪽으로 머리를 돌려놨어요. 경석 밀고 갑니다. 김보경이 건드리고. 바로 바로 바로! 속공 납니다, 속공! 다혜 형이 아주 센스 있게 플레이를 해줬어요. 속공을 갈 수 없게. 자, 민서 쪽으로! 잡았습니다. 세리나. 김보경 쪽으로. 김보경 살려냈습니다. 김보경 돌아섰어요! 김보경! 하지만 경석! 그리고 석이. 좋은 키픽, 석이. 석이. 자, 다시 한 번 서문탁. 다시 한 번 서문탁. 다시 한 번 서문탁. 서문탁. 오! 가형 그리고 민서. 서문탁.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오! 자, 가형. 가형. 경석! 자, 돌아섭니다, 돌아섭니다. 오, 위기였어요, 발라들이. 경석 치고 달립니다, 치고 달립니다. 하지만 채리나가 노련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형. 아, 잘 빼줬어요. 다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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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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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빈. 민아! 아, 채! 채리나. 다시 한 번 유빈. 민서. 자, 이거 찬스예요. 김보경. 다형에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빼줬어요. 자, 이거 때릴 수 있죠? 김보경. 늦었어요. 아, 수비전환이 빨라요. 고경, 고경. 뒤에, 뒤에. 고경, 고경. 뒤에, 뒤에. 자, 유빈. 아, 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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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벗어납니다. 빨라들임의 꿀킥입니다. 민서. 오, 공민지. 오. 자, 지금은 백패스는 아닙니다. 공민지 선수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처음 타격에. 자, 또 한 번 강한 압박 공민지. 민서. 아. 전방에서 공민지가 계속 압박을 해 주니까. 예. 공을 계속 얻어내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전방 압박 전수리 최진철 감독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김보경이 준비하는 탑걸의 킥인. 뒤에 언니 완전히 봐주세요. 골문 앞에는 공민지. 깔아줍니다. 유빈. 하지만 경선 아까 튑니다. 경선 올라갑니다. 신곡가. 와. 됐다, 됐다. 됐다. 경선 고, 고, 고. 경선 아까 튑니다. 경선 올라갑니다. 경선, 경선. 베스팅기 슛. 고. 경선, 경선. 베스팅기 슛. 고. 경선,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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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벽한 역습 골입니다. 와. 와-아. 아-아-아. 와-아-아. 총감 한방역습. 스피드를 살린 한방역습. 와, 대단합니다. 이비 선수가 잘 따라갔지만 이미 경선 탄력이 붙은 상태거든요. 와-아-아. 정확하게 하프스트 쪽으로 못 막아요, 저건요. 와-아-아-아. 여기서 다섯 경기 동안 이어졌던 침묵을 깨고 손재골을 터뜨립니다. 김부경 킥인 상황. 아 체리나 걸리지 않습니다. 공민철도 발을 뻗었는데 아 진짜 잘 찼거든요 지금 킥인을. 괜찮아 괜찮아. 자 전반전 굉장히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는 양 팀의 대결. 서문 탑 쪽으로. 서문 탑 석이가 받으러 내려왔지만 너무 힘이 실렸습니다. 잘 주면 돼 잘 주면 돼 잘 주면 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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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계속하면 돼 계속하면 돼. 사무자게 사무자게 깨침착하게 깨침착하게 하자. 유빈이 준비하는 킥인. 체리나 쪽으로. 전방 압박 들어가는 경석이 콤비. 오 아유미 오 아유미 넘겨주고 공민지 그리고 민서 체리나. 역시. 역시 체리나 선수 느련해요. 자 탑걸의 킥인이에요. 자 보경 김보경 선수 내려오면서 경서가 넘어졌고요 서문 탑. 석이. 석이 두 명 사이에서 일단 빼줬는데요. 공모경이 가깝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경서 끊어냅니다. 경서 민서. 한패. 민서 경서에게. 아 너무 세요. 경서. 자 석이. 킥인. 민서 쪽으로 뺐어요. 민서 잡아놓고 경서. 슛. 아하. 삼서 트리오가 연결하는 게 이번이었군요. 너무 완벽한 찬스였는데요. 어패. 탑걸의 킥입니다. 과연? 어. 그냥 자기를 틀어. 어 좋아. 내려줘. 과연 문제 둘 둘 둘 하나하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석이 경서 위에까지만. 자 아유미. 킥. 자 김보경 선수만 위에 올려놓고 탑걸이 약간 진영. 어우. 경서가 끊어내고. 체리나가 타이트하게 붙었습니다. 경서가 준비하는 킥인. 집중. 뒤에. 뒤에 더 있어. 빨리 빨리 쳐요. 자 올렸습니다. 체리나. 체리나. 체리나 바로 찼습니다. 언니 끝까지 가야 돼. 가야 돼. 김보경이 맹추격하는데요. 가야 돼. 저리 해야 돼. 서문탁 밟았고 더스러 갑니다. 코너 코너. 언니 할 수 있어요? 체리나가 코너킥을 준비하러 갑니다. 언니 보경 언니 계속 밀착 막 잡아. 골문 앞에는 김보경. 유빈 쪽으로 바로 뺄지 자. 어 경서 또 한 번 역습 가나요. 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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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편 민서 있습니다. 경서. 빼주고 민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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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골 때렸어! 오늘 첫 골! 민서야, 민서야! 민서야, 민서야! 갈라드림에 킥인! 자, 위험합니다! 다행히 잘했어! 탑걸에 좋은 위치에서 킥인입니다! 자, 체리나가 내주고 김보겸이 바로 때릴지! 주면 나가면 돼! 민서야, 여기 앞에 나와! 바로 가야 돼! 저기 몸을 날려서 잘 막아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겨내, 이겨내, 괜찮아! 저기 나이스! 진짜 맛있다! 이거 바로 들어가면 되지! 다시 한번 킥인! 바로! 체리나! 맞고 나갑니다! 어! 같이 아웃! 괜찮아! 배야, 엉덩이야! 포워해줄까? 아니요! 저기 좋아! 또 천천히! 또 천천히! 또 기다려! 올라가, 올라가! 타깃 패스! 오케이! 다행아! 다 있어! 다행아! 다 있어! 저기야! 저기! 나이스! 저기! 민서! 민서야, 민서야! 아, 너무 터치 이려요! 다! 체리나 체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살려드림이! 석이 선수를 쉬게 하고 KC 선수가 후반전에 나왔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김보경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입니다! 자, KC가 벽을 오늘 쏴주고 있죠! KC 한 발 더 오른쪽! 자, 탑걸의 킥인이에요! 자, 깔았어! 아, 깝습니다! 자, KC! 언니! 유빈 언니! 유빈 언니! 오! 지금은 민서와 다영 선수가 겹쳐 넘어졌는데! 다영아, 괜찮아? 괜찮아요? 다영아! 다영아, 보경아! 더 들어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자, 유빈이 준비하는 탑걸의 킥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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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 오른쪽! 언니, 라인! KC 라인! 오른쪽! 나이스! 좋아! 좋아! KC 좋아! KC 좋아! KC 좋아! 자, 유빈! 체리나! 언니, 갖고 와! 올라와! 자, 김보경에게! 오케이! 발라봐! KC 나이스! 아, 너무 셌다! 괜찮아! 스비에치로! 자, 민서가 킥인 준비합니다! 가자! 민서! 김보경 압박 들어갑니다! 자, 서문탁! 아, 위험하죠! 잘했어, 보경아! 자, 다시 한 번 킥인! 서문탁! 다시 한 번! 한 번! 한 번! 자, 약간 지금 압박 위험했습니다! 네! 잘했어, 다영아! 한 발, 한 발 다 앞으로! 던진다! 1개 잘 던졌습니다! 오, 잘 던져요! 바운드 읽으면서! 자, KC! 자, 유빈! KC 공! KC 공! KC 공! 뒤쪽에 추격하는 KC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돼! 유빈! 일단 내보냅니다! 자, 지금 속공으로 가는 위험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KC 들어와, 들어와! 자, 경서 빨리 내려놓고! 경서 킥인 올렸습니다! 와, 골! 세 번째 골입니다! 주반전에 즉시 한 골을 추가하는 발라드림! 뭐야? 괜찮아! 잘했어!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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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아줄라고 그런 거야! 왜?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거!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지금 자책골인 것 같아요! 아, 유빈 맞은다고 그러네요! 유빈 선수 맞고 그냥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주변수들한테 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죽을 필요 없죠! 과연 3대0에서 얼마나 추격을 할 수 있을지! 딸기! 바로! 섹쟥하게! 섹쟥하게! 섹쟥하게 밀어내! 서문탁! 섹쟥! 섹쟥이 있어요!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리사! 고! 고! 마우, 강웅! 자! 김보경! 아, 다영에게 닿지 않는군요. 자, 서기. 유빈! 유빈! 김보경! 잘 들어갔어요. 김보경 선수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차분차분하면 돼요, 차분차분. 쉽게 풀어, 쉽게, 쉽게, 쉽게. 괜찮아. 오케이, 침착하게. 전환, 전환! 유빈이. 네, 여기. 생각! 좋아. 아, 김보경에게. 와, 제대로 갔어요. 언니! 아, 김보경에게. 와, 제대로 갔어요. 리사! 리사! 아쉽습니다. 너무 꽉꽉하다보니까 각이 안 나왔죠.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잡고 파이팅! 와, 순두부예요. 오! 네, 좋다! 자, 경서! 민서! 오! 지금은 밀어 깔아찼습니다. 서기, 경서, 민서. 오! 무섭습니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나와, 나와! 자, 이거 유빈이!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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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경! 유빈의 강력 중거리 숱에 이한 리바운드 댑볼을 강하게! 시원시원한 샤이다시지는 않네요. 마무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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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올라와! 올라갈 수 있어. 한 골 치고 칼은 탑골입니다! 자, 리사의 골킥입니다. 타고 올라가자, 타고 올라가자, 타고 올라가자. 길게 던졌고요. 김보경. 쪽으로 나오면서! 오케이, 가! 김보경! 벌써요? 김보경! 어우! 강하게 한번 참았거든요.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고경아, 괜찮아. 힘들어. 고경아, 좀 더 차분해. 괜찮으니까. 고경아! 소위하고 그냥 가지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 탑골! 자, 민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오, 선물 탑! 너무 좋아. 체리나, 다시 한번 민서. 민서! 이러냅니다. 경서!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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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야! 서기! 유빈! 가로챕니다. 유빈! 유빈! 어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 서기! 어어, 서기! 어어, 나가지 않습니다. 오, 서기! 어어, 서기! 어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 서기! 우와! 마지막 순간 수비를 해냅니다. 잘했다, 얘네 공! 공공해다! 오, 좋아요! 다영아! 언니! 다영아! 자, 좋아요, 봤어요! 언니! 다영아! 다영아! 다영! 다영! 자, 가영. 오, 밀어냅니다. 반칙입니다.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좋은 위치예요. 아! 아, 밀었어. 민서의 반칙. 파울, 파울. 파울. 민서야, 거짓어라. 미안해, 가영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자, 이거 김보경이라면 직접 프리킥으로 골문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게 한 골이었어요. 딱 한 골. 막 골 넣을 거야, 아마. 이런 의지가 활활 타오르면서. 직접 슈팅으로 때릴지 아니면 유빈에게 내줄지. 들어가.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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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걸 머리에 놓고. 아! 체리나 걸리지 않습니다. 아,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펜탈아, 바로 내려와, 내려와. 길게 던졌고요.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김보경. 잘 잡아놨어요. 하지만 경석이 콤비에게 에어사입니다. 석이. 자, 둥지고. 네. 오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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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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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석. 경석이. 김보경. 아유미가 안정적으로 캐치합니다. 고영, 타영! 앞으로, 앞으로! 타영, 타영! 타영아! 어, 이거 뭐죠? 타영아! 어, 옆에, 옆에! 야! 아, 아파할 수 없어요. 바운드를 잘못 봤어요. 아파할 수 없어요, 지금요. 자, 다영. 아, 좋아요. 다시, 다시. 다영아, 가까이, 가까이. 빼주고, 경석. 자, 김보경. 오케이, 굿. 아유, 이리 봐라. 아유, 아유. 아유. 잠깐, 잠깐. 아, 다영. 아퍼요. 아파도 아팔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대에서는. 하나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다영 선수. 다영 선수 치거든요. 야, 잘, 잘 며칠고 뒤에 멤버. 언니, 멤버 주세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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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김보경. 캐릴라가 침투에 들어가고요, 김보경. 아, 리사 미어포스트는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너, 코너. 이거 내가 찰게. 화이팅, 탁볼 화이팅. 탁볼의 코너킥. 코너킥. 마지막 공개일 것 같아요. 다시, 다시. 네, 네. 어, 집중하자, 우리. 잘하고 있다. 1번, 자. 빼줍니다. 자, 빼줍니다. 자, 빼줍니다. 자, 빼줍니다. 자, 계속.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3대 1로 발라드림이 탑걸을 누르고 4강에 진출합니다. 네, 방출의 아픔을 듣고 2연승을 차지한 발라드림. 여전히 승률 100%를 자랑하는 최성용 감독과 함께 SBS컵 대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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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강 뒷중이야. 우리 처음이야. 우리 처음이야. 파이팅.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잘했네. 잘했는데. 많이 아쉽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앉아, 앉아, 앉아. 마지막 경기네. 수고했어. 아유, 진짜 몇 년 동안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어머, 너무 잘했어. 조금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좀 애기 준비에 집중을 하려고 이번에 아쉽게도 닷골 골태뇨은 멤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높이 올릴 것 같아요. 자, 오! 자, 오! 자, 김보경 하마터면 자책골 될 뻔했는데. 너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아신 아유미 꽃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접어. 처음에는 춥고? 말도 안 돼. 내가 뭘 추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하기 잘했다. 점점 꿈이 없어졌었거든요. 꿈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받아도 글쎄 뭐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골대뇨를 하게 되면서 제가 꿈을 갖게 됐어요, 다시. 골대뇨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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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미 오늘 완전히 심들렸네요. 해봐. 해봐. 슬퍼. 아유미 선감입니다. 아유미 좋아요. 이게 골대뇨의 넘도운 골키퍼죠. 킥. 우와, 저 강력한. 이야. 이기고 싶다. 우승하고 싶다. 멤버들이랑 꽃까지 가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달려도 저한테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오늘 아쉬웠지만 후회 없어요. 후회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유. 아유미. 아유.